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동구는 사진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한 포토보이스를 공모합니다. 성동구는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0주년을 기념해 건강한 정신, 행복한 성동이라는 주제로 포토보이스를 공모합니다. 포토보이스 행사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건강한 정신, 행복한 성동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사진과 함께 글로 표현하여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